오늘 낮 동안 전국에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더웠는데요.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서울 낮 기온 33도, 대구 34도까지 오르면서 오늘 못지않게 덥겠습니다. 일기도 영상입니다. 내일은 중국에서 남동 진화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햇볕이 강하게 비추면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3도, 전주와 광주 21도, 대구 24도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내륙 일부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3도를 비롯해 광주는 31도, 대구 34도, 부산 30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모레까지는 전국이 맑고 무덥겠습니다. 하지만 밤 늦게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부터는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